오잉 들어오고 있나요? 자, 오늘 첫 번째 오시는 분 문준이 미래 안에? 준아 안녕 네, 저는 그대로 왔어요 근데 장갑 끼고 있으면 다 못 먹으니까 이따 뺄게요 근데 이거 사실 저 진짜 손이에요 진짜 손이에요 안 빠져요 손 아파 네,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태국 음식 시켰어요 송당 그리고 보여주기 좀 힘들어요 또는 사용할게요 태국 음식이요 근데 지금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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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지? 한국에 한국에 8시 20분? 그리고 중국에 이어 1시 20분이요 그렇게 그렇게 일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다가 졸리면 자세요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모자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위에 되게 예쁜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녹화 동화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I love you I love you too 지금이요? 사실 저한테는 저녁 먹는 거 맞긴 하죠 여기 시간 지금 10시 23분 야시라고 야시라고 얘기해도 맞긴 하고 애매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먹으면 야시였을 거예요 맛있어 맞아요 네 동인공 동양콩 먹고 있어요 태국 음식 먹고 있어요 태국 음식 먹고 있어요 매워요? 네 하나도 안 매워요 이거 진짜 안 매워요? 응 음 감사합니다.